1. 간호조무사가 동료의 업무상 실수를 발견했을 때 직업윤리에 따른 행동으로 오른 것은? 1. 환자에게 위해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로 한다. 3. 보호자가 알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4. 다음 근무자에게 문제 해결을 미룬다. 5.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무시한다. 정답은 1. 환자에게 위해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안전한 환경을 위한 병실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바닥에 물기는 마를 때까지 둔다. 2. 야간에는 바닥에 간접조명을 켜둔다. 3. 불안정한 환자의 침대난간은 내려놓는다. 4. 손상된 전선은 반창고로 감아서 사용한다. 5. 사용하지 않는 휠체어의 바퀴 잠금장치는 풀어놓는다. 정답은 2. 야간에는 바닥에 간접조명을 켜둔다. 3.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입원에 있는 환자를 대피시키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하게 한다. 2. 비상구의 인원이 밀집되도록 유도한다. 3.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를 신속히 대피시킨다. 4. 출입문에 손잡이가 뜨거우면 천으로 감싸 쥐고 문을 연다. 5. 밖으로 나온 후 환자를 구조하기 위해 다시 건물로 재진입한다. 정답은 3.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자를 신속히 대피시킨다. 4. 격리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1. 분만 신하온 태반 2. 위괴양 환자의 토혈 3. 골절 환자에게 사용한 붕대 4.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 5. 활동성 폐결액 환자의 객담이 묻은 거지 정답은 5. 활동성 폐결액 환자의 객담이 묻은 거지 5. 소화기관과 기능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1. 간, 담집 저장 2. 대장, 지방 흡수 3. 위, 단백질 분해 4. 식도, 음식물 저장 5. 소장 내인자 분비 정답은 3. 위, 단백질 분해 6. 정상 호흡에서 흡기 시 사용되는 주호흡근은? 1. 광배근 2. 대흉근 3. 승모근 4. 소흉근 5. 외눅강근 정답은 5. 외눅강근 7. 모르핀 투약 전, 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1. 체온 2. 혈압 3. 맥압 4. 호흡수 5. 맥박수 정답은 4. 호흡수 8. 위장출혈 가능성이 높은 고혈압 환자에게 투혈을 금지해야 하는 약물은? 1. 코데인 2. 아스피린 3. 니페디핀 4. 겐타마이신 5.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정답은 2. 아스피린 9. 갑상세모 호르몬을 구성하는 무기질은? 1. 철 2. 칼슘 3. 염소 4. 요오드 5. 마그네슘 정답은 4. 요오드 10. 유독증이 있는 심부전환자에게 권장되는 시기는? 1. 저열량 시기 2. 저단백 시기 3. 저칼슘 시기 4. 고칼륨 시기 5. 고인산 시기 정답은 2. 저단백 시기 11. 치아 우식증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매끄러운 표면에서 호발한다 2. 치아 표면에 무기질이 침착되는 과정이다 3. 범랑질보다 상하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4. 치아 우식증으로 치아 조직이 파괴되어도 재생될 수 있다 5. 치은 퇴축이 심해지면 치아 우식증의 발생률이 감소한다 정답은 3. 범랑질보다 상하질에서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 12. 치과에서 사용하는 진공흡입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진공흡입기 팁은 1일 1회 교체한다 2. 치료 중에는 진공흡입기 사용을 중단한다 3. 진공흡입기 팁이 치경을 가리지 않게 한다 4. 진공흡입기로 시술 부위에 혀와 뺨을 견인할 수 없다 5. 진공흡입기 내로 연조직이 빨려들어가면 흡인력을 높여준다 정답은 3. 진공흡입기 팁이 치경을 가리지 않게 한다 13.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1. 갈증이 심한 경우 2. 편두통이 심한 경우 3. 피로감이 심한 경우 4. 식후에 배가 부른 경우 5. 산후출혈이 많은 경우 정답은 2. 편두통이 심한 경우 14. 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허증질환에 사용한다 2. 고혈환자에게 사용한다 3. 임신부는 복부에 뜸을 뜬다 4. 대혈관 부위에 직접 구법으로 뜸을 뜬다 5. 사지에 먼저 뜸을 뜨고 나서 얼굴에 뜬다 정답은 1. 허증질환에 사용한다 15. 급성통증 반응에 해당하는 것은 1. 동공확대 2. 호흡수 감소 3. 근긴장도 감소 4. 집중력 향상 5. 면역기능 향상 정답은 1. 동공확대 16.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 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검사 전 금식을 하게 한다 2. 체열 부위를 문질러 지혈한다 3. 체열한 혈액을 실온에 보관한다 4. 체열한 혈액을 공기에 노출시킨다 5. 해파린으로 코팅 처리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정답은 5. 해파린으로 코팅 처리한 주사기를 사용한다 17. 인슐린 투여 중인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발안, 떨림, 불안정, 가슴 두근거림 1. 운동을 격려한다 2. 보기를 취하게 한다 3. 수분 섭취를 격려한다 4.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다 5.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한다 정답은 4.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한다 18. 수혈종 발열과 비누흡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 수혈을 중단한다 2. 수혈 세트를 교체한다 3. 혈액을 따뜻하게 데운다 4. 임상병리 검사실에 연락한다 5. 생리식염수를 혈액과 함께 주입한다 정답은 1. 수혈을 중단한다 19. 황달을 동반한 강경화증 환자가 소양감을 호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조이는 옷을 입게 한다 2. 무거운 침구를 제공한다 3.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4. 뜨거운 물로 통목욕을 하게 한다 5. 방안의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정답은 5. 방안의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20. 전립선 절제술 직후 지속적 방광세척을 하는 환자의 다음 상황 중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침상 안정을 하고 있다 2. 유치 도뇨관이 혈괴로 막혀 있다 3. 섭취량과 배설량이 기록되고 있다 4. 소변 수집 주머니에 소변이 맑고 분홍색이다 5. 세척액으로 멸균생리식염수를 사용하고 있다 정답은 2. 유치 도뇨관이 혈괴로 막혀 있다 21.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다음 상황 중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앙화위로 누워 있다 2. 침대난간을 올리고 있다 3. 발작성 기침을 하고 있다 4. 머리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5. 수술받은 눈의 안대를 착용하고 있다 정답은 3. 발작성 기침을 하고 있다 22. 중위험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1. 코를 3개 푼다 2.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3. 입을 다물고 재채기를 한다 4.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는다 5.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답은 5.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23. 자간전증을 진단받은 임신부가 경련을 하고 있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수분 공급을 위해 물을 마시게 한다 2.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억제대를 해준다 3. 침대난간에 부딪히지 않게 침대난간을 내린다 4.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5.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정답은 4. 흡인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를 옆으로 돌려준다 24. 초산부의 분만일기 분만과정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배뇨는 가능한 한 참깨한다 2. 환이가 젖었어도 갈아입히지 않는다 3. 자궁 수축을 위해 자궁저부를 마사지한다 4. 불편감을 완화하기 위해 호흡을 참게 한다 5. 자궁태반 관류를 촉진하기 위해 측위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5. 자궁태반 관류를 촉진하기 위해 측위를 취하게 한다 25. 분만전에 분비되는 것으로 자궁경부를 막고 있던 점액마개가 혈액과 섞여서 나오는 물질은 1. 태반 2. 오로 3. 이슬 4. 난막 5. 혈려 정답은 3. 이슬 26. 미수가에게 보육기를 적용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1. 보육기 밖에서 체중을 측정한다 2. 보육기 안에 습도를 낮게 유지한다 3. 보육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보온해 둔다 4. 주기적으로 보육기의 모든 문을 열어 환기한다 5. 보기를 취한 경우 체온 감지기를 복부에 부착한다 정답은 3. 보육기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보온해 둔다 27.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생아의 정상적인 반사는 아기를 반드시 눕히고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돌리는 쪽의 팔과 다리는 펴고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린다 1. 모로 반사 2. 빨기 반사 3. 움켜잡기 반사 4. 바빈스키 반사 5. 긴장목 반사 정답은 5. 긴장목 반사 28. 영아에게 이유식을 제공할 때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고용 시기는 생후 3개월부터 시작한다 2. 우유를 먹이고 난 뒤에 이유식을 먹인다 3. 젖꼭지 구멍이 큰 젖병에 담아서 먹인다 4. 3개 이상의 재료를 혼합한 이유식으로 시작한다 5. 새로운 음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한다 정답은 5. 새로운 음식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추가한다 29. 정상 발달 단계상 18개월 된 유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1. 한 발로 뛴다 2. 신발끈을 스스로 맨다 3. 가위로 도형 모양을 자른다 4. 머리 위로 공을 던져 잡는다 5. 친구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서 논다 정답은 5. 친구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서 논다 30. 노인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1. 골밀도 증가 2. 폐활량 증가 3. 심박출량 증가 4. 혈관저항 증가 5. 기초대사량 증가 정답은 4. 혈관저항 증가 31. 치매우기 단계에 있는 노인이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 대처법으로 오른 것은? 1. 질문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다 2. 가볍게 웃어넘기며 대답을 피한다 3.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4.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5. 질문할 때마다 방금한 질문임을 지적한다 정답은 4.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32. 보갑성 유실금이 있는 노인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침상 안정을 하게 한다 2. 진정제를 복용하게 한다 3. 낮 동안 수분을 제한한다 4.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5. 요의가 있을 때마다 변기를 대준다 정답은 4.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3.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를 듣고 그 다음 해야 할 행동으로 오른 것은? 1.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2. 인공 호흡을 이외 실시한다 3. 경동맥의 맥박을 확인한다 4.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고 물러난다 5. 어깨를 두드리며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한다 정답은 4.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고 물러난다 34. 다량의 구토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차고 축축한 피부, 비노흡, 저혈압 1. 다리를 올려준다 2. 위세척을 준비한다 3. 냉요법을 적용한다 4. 하지를 마사지한다 5. 고장식 염수를 투여한다 정답은 1. 다리를 올려준다 35. 독사에게 다리를 물렸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수분 섭취를 격려한다 2. 환부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3. 환부의 하부를 압박대로 묶는다 4. 환부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5. 환부를 얼음으로 직접 문질러준다 정답은 교육내용은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답은 4. 보건교육은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37. 보건교육 시 교육자와 대상자들 간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학습 동기를 높여주어야 하는 단계는? 1. 도입 2. 정계 3. 정리 4. 종결 5. 성과평가 정답은 1. 도입 38. 노인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 방법을 교육한 후 환자 스스로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인슐린 주사를 수행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방법은? 1. 관찰법 2. 평정법 3. 질문지법 4. 지필검사 5. 구두질문법 정답은 1. 관찰법 39. 다음과 같은 평가의 유형은? 초등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한 후 평가 기준 점수인 80점 이상의 학생에게 수료증을 모두 발급하였다. 1. 절대평가 2. 진단평가 3. 구조평가 4. 상대평가 5. 효율성 평가 정답은 1. 절대평가 40. 지방보건행정조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1. 조직의 인사를 지도 감독한다 2. 인력의 근로조건 기준을 감독한다 3. 보건에 관한 기술을 지도 감독한다 4. 조직의 일반행정예산에 관한 사물을 지도 감독한다 5. 시도와 식훈구를 연결하는 중간조직 역할을 한다 정답은 3. 보건에 관한 기술을 지도 감독한다 41.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의료시설은 설치 목적,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법적 근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설치 운영권자, 시장 군수, 서비스 내용, 질병 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 예방접종, 건강증진 서비스 등 1. 의원 2. 보건소 3. 보건의료원 4. 보건진료소 5. 건강생활지원센터 정답은 4. 보건진료소 42.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 중 인력, 시설, 장비, 지식 및 기술의 범주로 분류되는 것은 1. 경제적 지원 2. 자원의 조직화 3.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4. 보건의료정책 및 관리 5.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정답은 3.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4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서비스 대상자는 1. 결핵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60세 2. 파킨슨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50세 3. 당뇨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40세 4. 시각장애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30세 5. 조현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20세 정답은 2. 파킨슨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50세 44.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미 가입할 수 있다 3.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4. 모든 보건의료서비스에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5. 개인의 위험정도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정답은 1.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45. 진료비 지불제도 중 사후보상 결정방식의 장점은 1. 행정관리가 간편하다 2. 과잉진료를 예방할 수 있다 3. 예방중심 의료서비스가 강화된다 4. 의료진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5. 진료비 심사 조정과 관련된 공급자의 불만이 감소된다 정답은 4. 의료진의 재량권이 확대되어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 46. 고도 20에서 30km의 대기층에 있으며 태양의 자외선을 일정하게 막아주는 곳은 1. 전리층 2. 오존층 3. 외기권 4. 중간권 5. 대륙권 정답은 2. 오존층 47. 다음에서 설명하는 대기오염 현상은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된 산화물이 대기 중에서 산화되어 있다가 지상으로 강화하여 생태계 교란, 삼림 황폐와 철제 구조물 부식 등에 피해를 준다 1. 산성비 2. 기온역전 3. 열섬현상 4. 황사현상 5. 지구온난화 정답은 1. 산성비 48. 도시아수처리법의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활성온위법 49. 어폐류를 먹은 다음 날 철사, 복통, 구토, 반려를 호소할 때 의심할 수 있는 식중독은 1. 웰치균 2. 살모넬라 3. 보툴리누스 4. 노로바이러스 5. 장연비브리오 정답은 5. 장연비브리오 50. 산업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비가역적인 생체변화를 의미한다 2. 정신적, 육체적 노동부하와 관련이 없다 3. 재해 발생 건수와 산업피로는 반비례한다 4. 작업시간은 산업피로 발생과 관련이 없다 5.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섭취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섭취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51. 질병 발생의 요인 중 숙주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기후 2. 인종 3. 동력 4. 병원력 5. 감염력 정답은 2. 인종 52. 질병의 예방활동에서 3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1. 건강검진 2. 질병치료 3. 예방접종 4. 재활요법 5. 조기발견 정답은 4. 재활요법 53. 모기가 전파매개체인 감염성 질환은 1. 수족구병 2. 장티푸스 3. 인플루엔자 4. 지카바이러스 5.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정답은 4. 지카바이러스 54.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경우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1. 편충 2. 회충 3. 유충 4. 간흡충 5. 십이지장충 정답은 4. 간흡충 55.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예방접종 후에 얻게 되는 면역은 1. 선천성 면역 2. 인공수동 면역 3. 인공능동 면역 4. 자연수동 면역 5. 자연능동 면역 정답은 3. 인공능동 면역 56. 총부양비를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5. 15에서 64세 인구분에 0에서 14세 인구 더하기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 57. 모자보건법상 모자보건 사업대상자의 정의로 오른 것은? 1. 영유아란 출생 후 8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미숙아란 선천성 기형이 있는 영유아를 말한다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영유아를 말한다 4. 임산불안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8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5. 선천성 이상하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를 말한다 정답은 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영유아를 말한다 58. 임신합병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함으로써 모성 사망률을 줄일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성보건 관리는? 1. 산전관리 2. 분만관리 3. 산후관리 4. 산욕기관리 5. 신생아관리 정답은 1. 산전관리 59. 영아의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에 관한 교육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접종 후 엎드리게 해서 재우세요 2. 접종 후 고열과 격련이 있으면 집에서 관찰하세요 3. 접종 후 귀가하여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4. 접종 후 당일엔 약물의 흡수를 위해 과격한 신체활동을 해도 됩니다 5.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하니 5분간 의료기관 내에 머물러 주세요 정답은 60. 다음 대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은 1년 전 배우자와 사별함 모든 활동에 대한 흥미가 감소됨 하루 종일 기분이 처지고 우울함 잠들기가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는 등의 수면장애가 있음 1. 사회복귀시설 2. 공동거주시설 3. 정신건강복지센터 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정답은 3. 정신건강복지센터 60.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은 환자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정신장애로 인해 결핍된 인간관계의 개선 및 독립적 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함 증상관리,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교육이 대표적임 1. 가족교육 2. 자조집단 3. 직업재활 4. 주거서비스 5. 사회기술훈련 정답은 5. 사회기술훈련 62. 노인보건사업이 필요한 이유로 오른 것은 1. 노인인구 감소 2. 노인진료비 감소 3. 노인의 평균수명 감소 4.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5.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소 정답은 5.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소 63. 노인 장기 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주일간 집을 비워야 할 때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가급여서비스는 1. 방문간호 2. 단기보호 3. 주야간보호 4. 노인요양시설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은 2. 단기보호 64. 간호조무사의 가정방문 활동의 목적은 1. 환경위생 개선공사 시행 2. 대상자의 경제상황 개선 3.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 4. 대상자 및 가족의 질병진단 5. 결핵환자의 객담 수집 및 진료 3. 가족을 단위로 한 건강관리 65.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으로 묶인 것은 정답은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6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2번의 종류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1. 동의입원 2. 응급입원 3. 자의입원 4.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5.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정답은 2. 응급입원 67. 결핵예방법상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하여 적객업이나 그 밖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 제한할 수 있는 자는 1. 대통령 2. 보건복지부장관 3. 시장군수구청장 4. 보건소장 5. 담당의사 정답은 3. 시장군수구청장 68. 구강보건법상 주 1회 양치하는 경우 불소용액 양치 사업에 필요한 불소용액 농도는 양치액의 몇 퍼센트인가 정답은 5. 0.2% 69. 혈액관리법상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은 1. 심전도 검사 1. 탄저 2. 패스트 3. 연성화감 4. 찌찌가무싯증 5. 신종인플루엔자 정답은 4. 찌찌가무싯증 71. 5개월 된 영하의 맥박을 안정시에 측정한 결과 중 간호사에게 즉시 알려야 하는 경우는 정답은 1. 60회분 72.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하여 측정해야 하는 활력증후는 1. 체온 2. 호흡 3. 맥박 4. 혈압 5. 산소포화도 정답은 2. 호흡 73. 환자의 일상적인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먹게 한다 2. 상처소독은 식사 직전에 시행한다 3. 연화곤란이 있으면 죽보다 맑은 미음을 제공한다 4. 똑바로 앉아 목을 뒤로 젖힌 자세에서 음식을 먹게 한다 5. 음식물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음식물을 제공한다 정답은 1.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먹게 한다 74. 위관 영양 시 주사기로 흡인한 위내용물을 위로 다시 넣는 이유는 1. 기도 흡인 예방 2. 위장관 출혈 방지 3. 복부 팽만감 완화 4. 미생물 전파 예방 5. 전해질 손실 방지 정답은 5. 전해질 손실 방지 75. 의식이 있는 부동 환자에게 침대용 일반 병기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배변이 끝날 때까지 옆에서 병기를 잡아준다 2. 병기를 대어준 후 침대 머리를 엉덩이보다 낮게 해준다 3. 한 손으로 다리를 들고 엉덩이 밑으로 병기를 밀어넣는다 4. 병기에 낮고 둥근 부분이 환자의 발 쪽으로 향하게 되어준다 5. 측위에서 병기를 뗀 후 앙화위로 돌려 눕히면서 엉덩이가 병기 위로 올라가게 한다 정답은 5. 측위에서 병기를 뗀 후 앙화위로 돌려 눕히면서 엉덩이가 병기 위로 올라가게 한다 76. 단순 도뇨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여자는 도뇨 시 앙화위를 취하게 한다 2. 도뇨관은 허벅지 안쪽에 반창고로 고정한다 3. 음순을 벌린 손은 도뇨관이 삽입될 때까지 유지한다 4. 남자는 요도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으면서 소독한다 5. 도뇨관을 살짝 잡아당겨 풍선이 방광 안에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3. 음순을 벌린 손은 도뇨관이 삽입될 때까지 유지한다 77. 외과정 무균술원칙상 멸균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물품은 1. 시야를 벗어난 수술기고 2. 개봉한 흔적이 있는 주사바늘 3. 다른 멸균 물품과 접촉한 멸균거지 4. 알코올로 소독한 피부에 닿은 이동겸자 5. 멸균포의 가장자리 안쪽 1cm에 놓아둔 생건바늘 정답은 3. 다른 멸균 물품과 접촉한 멸균거지 78. 멸균 물품을 다룰 때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1. 이동겸자는 사용할 때마다 소독한다 2. 멸균포가 펼쳐진 위로 물건을 건넨다 3. 소독용기는 드레싱이 끝날 때까지 열어둔다 4. 소독해내서 물품을 꺼낼 때 뚜껑은 안쪽이 위로 향하게 들고 있는다 5. 멸균꾸러미 개봉 시 준비하는 사람에서 멀리 있는 쪽 멸균포 자락부터 펼친다 79. 간호조무사가 병실에 들어갈 때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환자의 질병은 1. 농가진 2. 봉화지겸 3. 심내막염 4. 세균성 이질 5. 활동성 폐결액 정답은 5. 활동성 폐결액 80.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발뒤꿈치에서 표피부터 진피층까지 침범된 찰과상과 수포가 관찰되었다 육창의 단계는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4. 4단계 5. 미분류 단계 정답은 2. 2단계 81. 육창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저단백 시기를 제공한다 2. 4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준다 3. 미톤이블은 여러 겹으로 주름지게 한다 4. 침상이 젖어있지 않도록 자주 확인한다 5. 미끄러지도록 당기면서 자세를 바꿔준다 정답은 4. 침상이 젖어있지 않도록 자주 확인한다 82. 성인 환자의 침상 목욕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발톱을 둥글게 깎아준다 2.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3. 목욕물의 온도는 섭씨 30에서 35도를 유지한다 4. 팔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아준다 5. 가슴과 등을 닦은 후 팔과 다리를 닦아준다 정답은 4. 팔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아준다 83. 등마사지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자세는 보기를 취하게 한다 2. 윤활제는 차가운 상태로 사용한다 3. 피부가 건조하면 알코올로 마사지한다 4. 혈전성 정매겸 환자는 15분 이내로 마사지한다 5. 피부에 발적이 있는 뼈 돌출 부위는 반복하여 마사지한다 정답은 1. 자세는 보기를 취하게 한다 84. 무의식 환자에게 구강간호를 제공할 때 올바른 체위는 1. 보기 2. 측위 3. 슬흥위 4. 배횡화위 5. 트렌델렌버그 체위 정답은 2. 측위 85. 입원 환자의 의치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칫솔보다는 거즈를 이용하여 닦는다 2. 마모제가 많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다 3.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놓고 의치를 닦는다 4. 물기가 없는 건조한 상태에서 의치를 끼운다 5. 깨끗한 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 의치를 보관한다 정답은 3. 세면대에 수건을 깔아놓고 의치를 닦는다 86. 석고붕대를 하고 있는 다리의 등척성 운동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정해진 각 속도로 움직이게 한다 2. 환자가 힘들어하면 보호자가 수동적 운동을 해준다 3. 다리의 근육을 수초간 조였다가 푸는 것을 반복한다 4. 침대 위에 달려있는 삼각대를 잡아당기게 한다 5.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다리를 침상 아래로 늘어뜨리게 한다 정답은 3. 다리의 근육을 수초간 조였다가 푸는 것을 반복한다 87.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실시할 경우 어깨 운동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팔꿈치를 잡고 손목을 어깨 쪽으로 구부렸다 펴준다 2. 전환을 잡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 후 다시 위로 향하게 한다 3. 팔을 몸통으로부터 멀어지게 움직였다가 다시 몸통 옆에 놓는다 4. 머리 양측을 손으로 지지하여 귀가 어깨에 닿도록 옆으로 기울인다 5. 손목을 엄지손가락 쪽으로 구부렸다 새끼손가락 쪽으로 구부려준다 정답은 3. 팔을 몸통으로부터 멀어지게 움직였다가 다시 몸통 옆에 놓는다 88. 수혈의 용혈 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1. 대상자와 공혈자의 혈액형 일치 여부 2. 혈액의 유효 날짜 3. 공혈자 감염 여부 4. 대상자 이름 5. 수혈 용량 정답은 1. 대상자와 공혈자의 혈액형 일치 여부 89. 누워있는 환자를 침상 머리 쪽으로 이동시킬 때 신체역학의 원리를 올바르게 적용한 자세는 1. 두 발을 모아서 선다 2. 무릎을 펴고 등을 구부린다 3. 침대에서 멀리 떨어져서 선다 4. 침대 높이를 허리 아래로 낮춘다 5. 엉덩이와 다리의 큰 근육을 이용한다 정답은 5. 엉덩이와 다리의 큰 근육을 이용한다 90. 위관 영향을 시행한 후 마지막에 30cc 정도의 물을 주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위관의 개방성 유지 2. 소화 촉진 3. 오심 예방 4. 구토 예방 5. 설사 예방 정답은 1. 위관의 개방성 유지 91. 편도 절제술을 받은 아동이 심한 인후통을 호소할 때 목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1. 열램프 2. 얼음 칼라 3. 저체온 담요 4. 수분 열 패드 5. 알코올 스펀지 목욕 정답은 2. 얼음 칼라 92. 다음날 충수 절제술이 예정된 환자에게 수술 전 금식에 대해 설명할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입이 마르면 껌을 씹으세요 2. 물을 한 모금도 드시지 않도록 하세요 3. 얼음을 한 조각 물고 있는 것은 괜찮아요 4. 갈증이 심하면 이온음료를 조금씩 드세요 5. 배가 고프면 사탕을 입안에서 녹여드세요 정답은 2. 물을 한 모금도 드시지 않도록 하세요 93. 전신마취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에게 수술 당일 아침에 시행하는 일반적인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유동식을 제공한다 2. 가능하면 소변을 참게 한다 3. 속옷 위에 수술가운을 입힌다 4. 매니큐어가 지워져 있는지 확인한다 5. 귀중품은 수술실로 가지고 가게 한다 정답은 4. 매니큐어가 지워져 있는지 확인한다 94. 조형제를 사용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방사성 동의원소가 투여된다 2. 검사 부위의 면도를 시행한다 3. 고주파를 이용한 단층 촬영이다 4. 검사 시 3분마다 자세를 바꾼다 5. 검사 전 금속 장신구를 제거한다 정답은 5. 검사 전 금속 장신구를 제거한다 95. 유추천자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검사 전 날 자정부터 금식시킨다 2. 검사 전 복부둘레를 측정한다 3. 검사 중 심스체위를 취하게 한다 4. 검사 후 천자 부위를 열어둔다 5. 검사 후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게 눕힌다 정답은 5. 검사 후 머리와 다리가 수평이 되게 눕힌다 96. 무더운 날씨에 축구 경기를 하던 선수가 땀을 많이 흘리고 팔다리 근육에 경련을 일으켰다 예상되는 원인은? 1. 염증 2. 산소 부족 3. 염분 부족 4. 체액량 증가 5. 마그네슘 과다 정답은 3. 염분 부족 97. 산소 투여를 지속하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구는? 1. 소생백 2. 비강캐늘라 3. 벤츄리 마스크 4. 단순한 면마스크 5. 비제호흡 마스크 정답은 2. 비강캐늘라 98. 입원 수속 후 병동에 도착한 환자에게 해야 할 일은? 1. 수술 동의서 받기 2. 외래 방문일지 안내 3. 질병경과에 대한 설명 4. 간호사실의 귀중품 보관 5. 식사시간 및 면회시간 안내 정답은 5. 식사시간 및 면회시간 안내 99. 난청환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긴 문장으로 설명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말한다 3. 환자와 이야기할 때 입을 가린다 4. 보청기 착용 시 입력을 낮게 조절한다 5.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정답은 5.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100.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의 반응으로 바람직한 것은? 화학요법을 위해 입원한 말기 후두암 환자가 저도 제 친구처럼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마음껏 다니며 즐길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1. 조금 우울해지시니까 다른 이야기할까요? 2.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3. 저라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겠어요 4. 마음껏 여행 다니시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으시군요 5.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시면 어떻게 친구처럼 여행을 가실 수 있겠어요? 정답은 4. 마음껏 여행 다니시면서 즐겁게 지내고 싶으시군요 12. 한 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